아이고 형님 서인문안이요 시작 아이고 형님 서인문안이요 거 성시간 내기시요 거 성시간 내기시요 동생 흥부를 모르시요 동생 흥부를 모르시요 돌보란 놈 시치미를 딱 떼겄다 돌보란 놈 시치미를 딱 떼겄다 아니 여보 아니 여보 나는 노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요 나는 노대차 독신으로 아우가 없는 사람이요 흥부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흥부가 이 말 듣더니 기가 막혀 저 details ired to know 하아까 이 말 듣고 흥부가 이 말 듣고 구름을 꿀고 피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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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저는 피난이다 형님 저는 피난이다 형님 저는 피난이다 형님 저는 피난이다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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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불쌍한 동생을 살려줘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굶은을 좀 빼줘야 돼 굶은 처자가 이렇게 시작 그저께 하루를 굶은 처자가 그쵸 어제점도로 그저 있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어제점도로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아니라고 그저 있고 누가 그렇게 그런 성음도 하지마 나 그런거 안했어 어디서 그렇게 편곡을 하냐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시작 어제점도로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있고 그저 그저 quindi 그저 오늘 아침 인물을 그저 있사오니 인명이 제천이라 인명이 제천이라 설마 헌들 죽살이 까만은 설마 헌들 죽살이 까만은 여로하 기리롤 여로하 기리롤 군사오면 군사오면 거기서 망치지 말어 목소리 큰 목소리로 망쳐버리면은 다른 사람 다른 회원님들은 무엇이 되겠어 응? 그리고 연습 하나도 안 했구나 거기 전부 틀려 아까도 그렇게 틀리고 음 안 맞았어? 그렇게 하면 안 돼 목소리 큰 목소리 휘저써서 틀려버린게로 다랑 유언절이 어떻게 들겄냔 말이지 군사오면 시작 군사오면 건ertzie 건ertius 신 아랫니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잊어먹지 마세요 저번에도 거기 잘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또 그러네요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할 일 없이 죽게 가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밑으로만 자꾸 내려가려고 그 성음 쓰지 말어 살이 이거 하려고 하지 말고 없는 음성을 하지 말어 딱 살려가지고 있는 똑같은 음을 왜 자꾸 밑으로 다운을 시키니 형님 톡태구 살고찌다 안 쳐져 살고찌다 이거야 시작 형님 덕태국 사모지다 표가 되거든 표가 되거든 한 손만 주시고 한 손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쌀이 되거든 쌀이 되거든 단말만 단말만 그렇지 단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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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고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말만 단말만 주시고 꼭 그런게 어디있어 주시고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말만 주시고 돈이 되거든 단말만 보관 주 없이 고 주 없고 근로인지 어떤 누우를 그노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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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음 내리는 거 연습 좀 많이 해라 그 연습 한 10시간을 해야 쓰겄어 계속 그것만 안 돼잉 그도 저도 저 가방 주기가 싫거든 그도 저도 저 가방 주기가 싫거든 싫거든 비맹기나 사레기나 비맹기나 사레기나 비맹기나 비맹기나 사레기나 요런 것 좀 잘 해주셔 비맹기나 사레기나 비맹기나 비맹기나 사레기나 사레기나 싸레기나 싸레기나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잊지 말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멘기나 싸레기나 미멘기나 싸레기나 양단가네 양단가네 그거를 해야 되겠네 양단가네 양단가네 주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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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면 심면 그렇게 양단가네 주옥 심면 양단가네 주옥 심면 죽게된 야식을 살리고서 과연 내가 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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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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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요 전석꾼 그것을 옥타브로 올려보세요 시작 전석꾼 이음으로 해야 돼 이음으로 옥타브로 올려요 전석꾼 옥타브로 올려보세요 시작 전석꾼 그거를 쫙 뽑아 올리세요 시작 전석꾼 그 문을 해줘야 돼요 형님 목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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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꾼 형님 목을 두고 그거를 한 장단 해야 돼 전석꾼 형님 목을 두고 형님 목을 두고 굶어 죽기가 원통 험니다 시작 굶어 죽기가 굶어 죽기가 아니지요 그렇게 해버리면 배려버려 굶어 죽기가 원통 험니다 원통 험니다 원통 험니다 제발 덕분에 살려주어 살려주어 그렇게 되죠. 여기 우리가 흔하게 듣는 저기 종지영이 여기에는 없어. 우리가 흔하게 듣는 춘향가에서 심천가에서 우리가 저기 남쪽에서는 그거에서 아주 익숙한 그런 종지영이 하나도 안 나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종지영이 아니야. 그러니까 개성이 이렇게 뚜렷하고 다른 거죠. 비스무리하면 뭐야 그게? 동편차 아니지. 이렇게 틀려. 고졸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촌스러운 듯하나 더 원형 보존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파솔 형태는 이랬다고요. 너무나 많이 널뛰기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저기를 많이 양념을 많이 치게 되고 너무나 많이 가진 양념을 치여서 가진 그렇게 미각을 추구를 해서 그렇게 변한 거예요. 훨씬 고졸하지만 어렵잖아요. 고졸하다고 이렇게 단순하다고 해서 이게 쉽습니까? 어렵기는 더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익숙해진 그 가락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이 가락 속으로 여러분들이 쏙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들이 선입견 때문에 이상하게 음을 막 자기 맘대로 좀 편하게 하고 싶어 하죠. 안 편하지만 이 소리가 생김이 원래 이런 거잖아요. 이 소리 생김이. 이렇게 돼직하고 아주 힘들어. 아주 힘들어. 대맞이 대장단 너무너무 힘들어 이 소리가. 힘들기는 더 힘들어. 그러나 동편소리가 이런 것이니까 배워야죠. 이래서 특징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류지. 그리고 똑같이 비슷하게 하면 말도 아니죠. 왜 동편소편을 가려고 그럴 거면. 틀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렇습니다. 생김이. 태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익숙해지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 그쪽 소리를 가면 그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확 열어놓고 그쪽으로 다 받아들여야죠. 다시 갈게요. 겁나게 내가 지금 이거 한 번 악다구니를 쓰고 나니까 목이 아프고 죽겠네. 아이다. 진장. 아주 그냥. 딱 그냥. 아우. 되고 그냥 힘들어 죽겠어. 우리가 어디까지 했었어요. 그 뒤에서부터 이어줄게. 미맹기나 쌀기나 부터 할까요? 거기 쌀 차례. 거기 쌀 차례. 거기 쌀 차례. 거기 쌀 차례지. 미맹기나 쌀기나. 헤이. 미맹기나 쌀기나. 나. 시작. 미맹기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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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좀 익숙해지세요. 엄청 많이 나오는 시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에서 전부 다 이상하게 한단 말이야. 미맹기나. 시작. 미맹기나. crateek기나. 사deek기나. 싸대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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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간의 추억 없이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서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서 거기서 걷어올리지 말어. 그런 없는 소리 만들어서 하지 말어. 걷어 울리는 것 없어.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서 시작.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서 그 대신 이렇게 꺾어 내려올 때 알차게 다 채워서 내려와요. 살리고서가 아니야. 살리고서 여기서 둥글릴 때 쫙 둥그럽게 둥글려야 돼. 살리고서 해야 돼. 죽게 된 자식을 살리고서 시작. 많이 비슷해. 과연 내가 원통허 시작. 과연 내가 원통허 어필을 해. 어필을 시작. 과연 내가 원통허 그렇지. 외쳐주는 거야. 구원하여서 못살왔소 해. 시작. 구원하여서 못살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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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뭐가 극적이었냐. 아 그럼 좀 맛있게 좀 해봐. 못살왔소 못살왔소 이렇게. 천삼골 형님 먹어 아거 아거를 두고 시작. 천삼골 형님 먹어 그렇지. 거기서 웅그레 붙여. 형님 먹어 악악악악을 두고 하시다. 병리 뻥을 두고 굶어죽기가 원통 허겁니다. 굶어 죽기가 원통 험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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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 3색 5인 5색으로 오네 굶어 죽기가 일단 이놈은 해놔야 돼 시작 굶어 죽기가 가 요거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이때 이 시기면 알아둬야 돼 굶어 죽기가 시작 굶어 죽기라 원통 험압니다 원통 험압니다 그렇지 그렇게 돼있어 위로 올라가서 막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여기서는 여기서 꺾어내리면서 이렇게 가 굶어 죽기가 원통 험압니다 굶어 죽기가 원통 험압니다 굶어 죽기가 원통 험압니다 그룹 널 살려 주 시작 제발 덕분에 salvation 제발 덕분에 덕분에 그렇죠. 양념 치지 말아요. 양념 안 치워. 담백해. 제발 덕분에 시작! 제발 덕분에 그리고 여기서 양념이 조금 있어. 살려주어 살려주어 살려오 그렇게 안 하고 허어어를 그냥 같이 붙여. 살려오 같이 찍자마자 내려오는 거야. 살려주어 그렇게 꽉 찍으면서 그 세음을 쪼르륵 거치면서 쪼쪼쪼쪼쪼 내려와. 살려주어 쪼쪼쪼 살려오 누죄 누죄 살려오 시작! 살려오 추 과정을 빨리 내려와서 밑에서 흔들어주면서 기다려야 돼. 그리고 그 과정들은 아주 매몰찰이 만큼 그리고 바늘로 찌르듯이 푹! 내려와서 밑에서 저기만 해주고 긴장을 하고 있다가 쪼쪼 그냥 당검 속으로 뭐야? 괴골조로 그냥 갈갖고 패바바밤 채트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괴골조로 고개가 일 획이야. 살려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살려오 주 그렇게 검사가 검을 휘두르듯이 쾌골조로를 생각해요. 조로가 그냥 검 하나로 빠박 이렇게 그리잖아. 그렇게 그려 그리고 내려와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 진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샤팍하게 할 때는 샤팍하게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소리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안 하면 그것은 소리꾼이 아니지 진짜 소리꾼은 소리하다가 못 해서 죽을 생각으로 소리하는 게 진짜 소리꾼이요. 그렇게 안 하고 오늘날 다 탱자탱자 날라리로 오는 것이지. 원래는 다 목숨 걸고 오는 것이요. 전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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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